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협박이 좀 뭡니까 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이번에 최고위원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서영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다 최고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친명계 인사들로 팀합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탄핵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탄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정운영에 협조 안 해줄 수 있고 당신 탄핵할 수 있다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야당도 다수지만 여당에서 일부 사람들만 반기를 들면 당신 탄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완전히 협박이죠 기회 놓치게 되면 네키 제이 님이 잃어버린 50년이 올 겁니다 국민들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50년이 아니고 이제 그냥 선거를 장악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 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핵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채널 탄핵뿐만 아니고 고소고발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쌍하니까 하는 겁니다 야당 긴급 최고위원회 발언이 이재명이 기소되자 당신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소되자 야당의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임기 보장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기소 발표가 나온 지구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탄핵이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이 어떤 발언을 했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박찬대 최고위원 인천광역시의 연수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재선의원이고 젊은 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하고 또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민정 최고위원은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다는 것을 맹심해라 다 이 정상적인 선거리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 설 수 없는 일이다 야당 당대표를 제물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헌과 실증을 감춰부르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이가 좀 많고 나머지는 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날이 깎아간 겁니다 50대 여름 초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탄핵시킬 수 있다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다수당을 무기로 해서 대통령 탄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했거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야당하고 여러분 여당이 힘을 합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의 여러분들 일부 국회의원들이 동조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다수당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카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자 의견을 보니까 고 재승님이 범죄의 혐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참으로 기괴한 논리다 이익 앞에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 앞에는 논리가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돈이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정파에게 이득이 안 되면 알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산수 값산으로 값이 나라가 망하든 간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구한말의 개화파하고 이름들 쇠국파들이 이름들 죽도록 싸울 때도 나 이익하고 우리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아무런 감이 없었을 겁니다 죽도록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일본의 재물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시왕조가 끝나고 김시왕조가 여러분들 등장해 가지고 지금도 죽을 고생을 한반도의 반쪽에 계신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원제가 다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가장 큰 책임 있지 않습니까 고종을 비롯해 가지고 그 당시의 위정자들이 백성들은 뭡니까 그냥 따라갔던 거죠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과제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냥 돈만 밝히고 그냥 내 이익만 밝히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협박질인데 그냥 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찬성 반대의 숫자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혐의자를 검찰이 기수하는데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2180명이 찬성하고 13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내보낸 방송에 한 분이 보시고 가끔 좋은 글을 올리시는 서의형님이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혐의 있으면 수사받아야 이 내용을 보고 맹백하고 지울 수 없는 부정선거 통계는 그 조작규모와 수치를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엄중한 국가 파괴범죄를 모를 리 없는 모른다면 아프리카 원시 미개인 수준보다 훨씬 못한 무선 수준입니다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 언론의 그 많은 공직자와 지식인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만 나라가 망하면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제발 뭐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감옥 가더라도 나라 살리는 것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어떻게 이리 멍청하게 되었습니까 나라 망하고 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발 모두 이러지 맙시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나라 안 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라가 망하죠 선거가 장악당하면 선거마다 여러분 뭐죠 사기치는 것이 일상화가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재산이고 여러분들 생명이고 자유고 행복이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죠 지금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선거를 장악당하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선거를 하니까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 장악할 때 선거법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 다른 나라든 다 여러분들 그냥 다른 나라가 한국이 비실비실해가 역사에 있냐 그냥 후방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십거리지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 못 차리게 되면 그러면 또 구한말과 같은 그런 비극을 반복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많이 어려워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신하고 혁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청소하고 구조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언제 그랬나 싶도록 뭡니까 그냥 빈국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걸 안 봅니까 그동안 굳건하게 보였던 상품 수지가 지금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 수지가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 수지의 25%를 차지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막 밀리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나 예산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1.7배 면적이 많고 국민이 1.7배가 많고 훨씬 더 산업화 역사가 길고 선진국적이 선진국이지만 독일보다 대한민국 예산 규모가 많으니까 나라가 큰일 안 나겠습니까 내년도도 지약계층을 돕는다고 72조 원을 쓴다고 안 해요 그냥 가는 길이 그냥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많이 어려워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신하고 혁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청소하고 구조개혁하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언제 그랬나 싶도록 뭡니까 그냥 빈국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원화가치가 폭락하는 걸 안 봅니까 그동안 굳건하게 보였던 상품 수지가 지금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수지가 적자 돌아간 거 안 보입니까 경상수지의 25%를 차지했던 중국 시장에서는 막 밀리는 거 안 보입니까 그러나 예산서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1.7배 면적이 많고 국민이 1.7배가 많고 훨씬 더 산업화 역사가 길고 선진국적이 선진국이지만 독일보다 대한민국 예산 규모가 많으니까 나라가 큰일 안 나겠습니까 내년도도 지약계층을 돕는다고 72조 원을 쓴다고 하네요 그냥 가는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탄핵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탄핵을 당시에 새누리당의 바른미래당 계엘을 인사들하고 여러분 야합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고 그 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 프로그램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표이동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2018년,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 요리를 지방 선거 공병호TV에서 다 밝혔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업무를 하셔가지고 탄핵 운운을 했기 때문에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젊으신 분입니다 인천 연수갑의 21대 4.15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최척근 가운데 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위원이죠 여러분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이 밑에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가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1% 나왔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연수구갑의 구민들의 지지도가 후보별로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4, 50개 정도의 모든 투표소에서 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했을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로 압도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2분의 1의 40성에서 50성 정도의 확률이 일어난 거죠 좌우대칭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동별로 미래통합당 전성년 후보의 표를 일정 부분 뺏은 다음에 박잔대 후보에게 넘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덮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도 하면 그냥 내가 선거 공정성의 수사를 진행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과 마찬가지로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당락을 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재하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겉으로 멀쩡하죠 이 자료가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 부재자, 옥년이동, 관내사전, 당일투표, 선악동, 관내사전, 당일투표 쫙 이게 표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별로 득표수가 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던 것은 표가 이동했다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표를 이동시키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하 전문가가 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게 뭐죠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이 찾아진 거 아닙니까 뭔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후보한테 이긴 그런 식으로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걸 찾아낸 거 아닙니까 동별로 20%를 다 빼앗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투표수 레벨로 다 빼앗을 겁니다 반올림 딱 처리하게 되면 2395.40%를 미래통합당 후보가 뺏겼습니다 0.40은 반올림하게 되면 그냥 2395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는 57표네요 이런 규칙적인 이런 수학 이름들 방정식을 이용해 표를 이동한 것이 바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인천 연수구 갑의 구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가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자연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인공수 숫자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투표수를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딱 정리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최성년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1,977표 가운데 20%인 2395표를 빼앗겼습니다 정의당의 주진영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85표 가운데 20%인 57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총 2452표지 않습니까 2452표를 박찬대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그 다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국이 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면 박찬대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54%가 나와야 되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62% 만들어낸 거죠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상투표면 43%가 나와야 되는데 뻥튀기가 36%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이동해 놓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쪽은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훔쳤냐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20.5%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5%의 표에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그냥 컴퓨터가 딱 계산해 주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빼앗았냐 미래통합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한테서 10.264%를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264%를 더해 준 거죠 뭐 그냥 숫자가 숫자는 너무나 정직합니다 봐주는 것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그냥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 박찬대 후보가 예를 들면 당선된 지역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5%를 표들 이동한 그게 그냥 발각된 거 아닙니까 바로 옆 동네가 누굽니까 인천연수월에 이번에 민경욱 후보가 여러분들 원고 소송이 기각됐던 데죠 이런 걸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냐 구한말의 이런 쇠국파들이 하고 있던 것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100년 전에 개하하고 쇠국이 맞붙어가지고 죽도록 자기익과 자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100년이 넘어서도 김시왕조하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러나 오래 안 갑니다 지금 원화같이 폭락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도 못 배우냐 이야기예요 중국의 이런 수출시장이 망가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못 배우냐 이야기죠 이번 위기에서 원화같이 가장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재정적자 생기고 경상주의적자 생기면 당장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거죠 거기다가 선거까지 망가졌으니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노란색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자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63%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53%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10.3%입니다 일단 10.3%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를 수저 넣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 기가 찬 거는 인천 연수국 앞 구민들이 다 정신이 그냥 돌아버렸어도 당일 득표율이 53%를 했는데 사전 득표율이 63%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교차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사전투표 득표율을 수저 넣지 않으면 이렇게 당일 득표율 53%하고 사전 득표율 63%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여러분 선거 데이터 자체가 조작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미래통합당의 최승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36%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46%입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어떻게 10%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46%를 여러분들 획득한 후보가 사전투표의 36%를 획득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표를 빼앗겼으니까 누군가 표를 가져갔으니까 전산주로 표를 훔쳐갔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내란제에 해당할 정도의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국가가 국가가 여러분들 내부의 적도로부터 침략을 당했는데 신임 대통령이 입을 싹 닦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안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치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뭡니까 다 깔아 뭉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다 깔아 뭉갤 겁니다 야당에서 무슨 당신 탄핵하겠다 이렇게 얼러도 전혀 감이 없을 겁니다 탄핵을 당해봐야 그때 탄핵을 당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인물인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게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민경우가 한교환을 뭡니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보했다고 채검받아가지고 채검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이 시민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제야 전문가가 마지막 최종 결과인데 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원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이 마지막에 붉은 책이 겁니다 이게 총득표수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원의 자료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 자료입니다 노란색 자료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중앙선거관리원회가 민주당의 여기 뭐 조금 이상하네요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름을 좀 잘 못 바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박찬대 후보로 바꿔야 됩니다 45,478표 대 33,646표로 박찬대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박찬대 후보한테 2000표 가까이가 들어간 거죠 이게 진짜 득표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위가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된 자료고 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이렇게 손을 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다 돌린 것이 이게 진짜 사전투표수가 나온 겁니다 박찬대 후보는 63%가 아니고 사전 득표율이 55%인 거죠 진짜를 구하니까 두 개의 객차가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거고 선관이 발표된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에서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한 겁니다 이게 조작기 0이지 않습니까 진짜를 구하니까 여기는 보면 뭡니까 20.5% 이동신가 아닙니까 그래프를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위치시켜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니까 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좀 적당히 교차가 되고 이건 비정상 선거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왼쪽은 4.15 총선이 정상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예를 들면 무슨 과장해가지고 무슨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로 숫자가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이 숫자가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깔아 뭉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헛소리들 하는 거 아닙니까 조재영과 천대엽과 이동원이 두 명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인천광역시 4.15 총선의 민경욱 의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4.15 총선의 선거 데이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현저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며 따라서 그 이후에 펼쳐진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다 4.15 총선과 비슷한 선거 데이터가 나왔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모든 선거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이값 1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 과학을 대한민국 사회가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이게 과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언제 일어날 수 있냐 관내 사전투표에 전산적으로 표를 쑤셔 넣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걸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이러면 늘 그냥 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소용없다 과학이 뭐냐면 반메기 주냐 그냥 우리가 주장하면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죄를 앞으로 얼마나 치르겠습니까 그 죄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무슨 포항에 가서 올라오셔서 마음이 안 됐든지 울컥했다 이렇게 하는데 울컥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정신 체리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00척 관두 정도가 아니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받은 사건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전산 프로그램이 동원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식자층도 다 입을 다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비용을 후손들하고 함께 올곱게만 나는 치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2020년도 4.2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값이 그 정도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2016년 한번 조사해보자 2016년 선거 제야 전문가 이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2016년 20대 총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는 걸 조사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그 이야기는 2020년도 16년 20대 총선의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라는 겁니다 랜덤 넘버스 무작위수 전혀 손을 안 댔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랜덤 숫자니까 자연 숫자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차익값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를 쑤셔놓고 표를 빼앗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열병하는 것처럼 미래통합당의 정석령 후보와 함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찬대와 함께 계속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선거 문제가 있으면은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은 공적기관들이 수사기관들도 나서야 되고 법원들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고 선거관리를 맡은 선관위도 진솔되게 해명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각들 해야 되지 그걸 다 덮고 그냥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이 죄값을 어떻게 앞으로 치룰 겁니까 겁이 안 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망한단 말입니다 감이 안 오겠죠 눈앞에 이익만 있으니까 눈앞에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멀리 보라고요 구한말 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후손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선거 때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율은 득표수를 후보별로 다 만드는데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것을 신임 대통령이 해결할 의지를 전혀 안 보이니까 나라가 진짜 망해봐야 망하는 줄 알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떠나면 그만 이제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뭡니까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박사님 이건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빼앗고 표를 쑤셔 넣은 것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왼쪽이 2016년 정상투표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중앙선거관리를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로 바꿔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입투표 득표수는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2016년 거하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상한 회계 망측한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들 다 이런 겁니다 일부 빼고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의 일부 빼고 모두가 선거 사기에 여러분들 그런 원제로부터 자유로운 경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정상입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으면은 이게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압력 행사한 것도 없고 내가 Y로 매긴 것도 없습니다 숫자 한 끼 이름 술 사준 경우도 없고 숫자가 그냥 그냥 숫자가 그냥 지 진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I am 조작 I am 정직 I am 정직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동갑이고 정징석 의원도 동갑이고 김기현 여러분들 의원은 한 살 위일 거고 권성동 씨는 동갑인 거고 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하지만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고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고시를 우리 시대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침묵하고 덮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나라가 골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다음번에도 총선도 손을 댈 거고 대선도 손을 댈 거고 그럼 그쪽이 이런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마한 거죠 베네수엘이 여러분들 차베스 함께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당하니까 마두로가 등장하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정말 참 이렇게 배우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 돌아가는 행편을 보면은 참 실망 정도가 아니고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불량일 수가 있나 다음에 어떻게 될지 본인들이 걱정이 안 되나 아이들 걱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까지 모든 게 뭡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공동체는 좀 소란스럽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그리고 또 문정권 하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국민들이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수 안 했으면 넘어갔으면 50년 60년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를 그냥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귀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원상복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처절한 상황을 겪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헤헤하고 사니까 구양 역사라는 것이 성경의 구양 역사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을 고생을 기록한 역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에 침묵하고 불의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선거를 뭡니까 도독질을 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것을 고치고 수순할 그런 생각도 없고 위정자들이 이 정도 생각이고 국민들은 천연 강 건너 불같은 그런 일로 생각하니까 벌 안 받겠습니까 벌 받죠 벌 분명히 받습니다 그 벌은 엄청난 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전혀 아닙니다 나라가 너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임기 못 마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브라운 님이 조작이 되었다면 전산에 패스워드 아이디에 들어간 이력이 있을 텐데 확인이 되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로그 기록 같은 걸 다 지워버렸는데 최종 결과물을 보면 역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가 선거 데이터가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선거 결과물을 보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로그 데이터를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다 인멸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듣고 가니까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이런 일을 도모하고 침묵하는 사람들도 후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오래 사니까 나라가 망가지면 얼마나 가혹한 여러분들 숨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을 전혀 몸에 개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야 떠들든 말든 우리가 전산 버튼 눌러가지고 선거되면 되니까